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개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 중에 소모를 퍼뜨리지 말라. 소모를 퍼뜨리는 게 뭐죠? 말들로 자신을 채우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로 다니며 말을 하는 겁니다. 펠로니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 펠로니가 너한테 이래이래 했다는 걸 들었어. 그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정적인 개명에 포함된 나슨 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친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구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악한 소모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슨 하라의 의 화자나 수신자도 위반입니다. 거짓 보고를 받지, 피사 말라. 이것을 거짓 보고를 퍼뜨리지, 사실 말라. 라고도 있습니다. 하오 이 부정적인 개명에는 화자와 받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화자는 또한 범법한다. 더발인 나병의 반점을 각별히 주의하고 살피다. 각별히 주의하라. 나슨 하라를 염두에 두는 것을 잊지 말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미치지 못하게 말이죠. 모세를 두고 나슨 하라를 말했다. 병에 걸린 미리암의 경우처럼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범법을 범합니다. 눈 먼 사람 앞에 걸림도를 두지 마십시오. 각자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는 토라에 있는 명백하고 부정적인 개명을 범하기 위해 친구 앞에 걸림도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듣는 자가 많든 적든 이 부정적인 개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화자않는 이 부정적인 개명을 더 많이 범하여 많은 사람 앞에 걸림도를 둡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그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러시안 하라 또는 레킬루스를 듣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명령을 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떠났다면 그는 그의 러시안 하라를 연관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당시 다른 청취자들이 있었다면 청취자는 이 부정적인 개명을 위반하지 않고 이 서문에서 언급된 다른 사람들만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리사이틀이 시작된 후에 왔다면 인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도착하더라도 첫 번째 청취자는 문제가 그를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덟 가지 방식 모두에서 분명히 위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동료를 매우 주의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모두 악의 무리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는 나비 엘리에절 하가돌이 그의 아들 헐카누스에게 향한 의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의 친구들을 나쁘게 말하는 무리들과 앉아있지 말아라. 그들의 말들이 높이 상승할 때 그들은 책에 새겨지며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은 나쁜 무리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 라슨 하라를 말하는 자도 위배입니다. 하셈 엘로킴을 잊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유념하라. 그는 그의 친구를 비웃고 조롱함 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혼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는 자신을 현명하고 상남자 라고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의 결함들을 알았더라면 그의 친구를 조롱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만의 심각한 죄는 소타 비애쓰여 있듯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그의 먼지는 부활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로 간주되고 쇠키나는 그 사람 때문에 통곡하고 그는 가증스러움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명예를 위해 친구에게 모욕을 준다면 그는 분명히 이 부정적인 개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비들께서 그들의 거룩한 영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서 그가 절단되다 라고 하신 말씀과 여로쉐미 체기가 친구의 부끄러움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 아무 몫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